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barrels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전에 맛있게 먹었던 케이크를 주문해서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네 같이 먹을거는 티코 다르크 아이스크미만 발라서 먹으러 누테일라도 마실거는 초코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잘라서 가족들한테 줄게요 짜잔 이렇게 잘됐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을게요 미슬라라 모나힘 미슬라라 모나힘 3 conflict 미슬라라 모나힘 미슬라라 모나힘 바삭바삭 와우 매콤달콤달콤 치즈볼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비쥬오나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맛있다. 치즈볼 맛있다. 핫도그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